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도덕 윤리 합법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오래오래 우리끼리 잘 해먹는 겁니다 잘 해먹는데 도움이 되면 그게 정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해먹는데 도움이 되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해먹는데 도움이 되면 그게 정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절대 여러분 손을 댈 수 없는 선거 부정을 야무지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대망의 꿈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 도덕질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장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입니다 한 번 딱 한 번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은 그 사람들이 아주 신종 사기 수법을 도입해가지고 야무지게 조작을 할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사전투표특별수 조작 방식은 아주 신기술입니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전산상에 존재하는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인 일명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 다수는 가짜 사전투표 다수를 양산한 다음에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그건 신종 사기 수법을 2024년 4월에 총선에 적용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일당 지배체자에 묶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신문입니다 이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수를 꿈꾼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했던 아주 친문검사였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피의식과 증오심과 열등감과 시기심과 이런 부분이 뭉쳐있기 때문에 서울 주강지검장을 지냈던 전통적인 친문검사인 이성윤 씨 하는 이야기 보시면 진정한 복수를 꿈꾼다 이런 겁니다 그냥 때려잡는 것 외에는 이 사람들 관심이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성윤 씨 다음에 4.15 총선 여름 나오게 되면 당선될 겁니다 국민들이 당선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계가 당선시키는 거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당선시키는 거니까 위원직 상실형 황문하 십자가 메고 가시밭길 가겠다 살아남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당선됐고 울산경찰청장이 부정선거를 하는데 송출호 씨 하는데 이런 큰 역할을 했고 본인이 대전 광역시 중구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내 기억이 정확하면 조작값 25%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당낙을 바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위원회가 황문하를 낙선자에서 당선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십자가 메고 가시밭길 가겠다 좌익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냥 죄의식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옳고 그런 것도 없고 사실 따위는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면 다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권력을 도움된 데 다움이 되면 다 선인 겁니다 송영길 구속영장 기각 자신 있다 검찰 소환 앞두고 무죄주장 뭐 이 사람들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옳다고 믿으면 그게 선인 거고 정인 것이고 사실인 겁니다 이런 악하고 대결하는데 그 악을 제어하고 관리하고 타격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겁니다 국가가 넘어갔느냐 여러분들 국가를 보존하느냐 문제가 달려있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금뼛지 한 번 더 다는 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중앙일보를 보다가 중간에 난 기사들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정한 복수를 꿈꾼다 우리가 한 번 엎기만 해봐라 너희는 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십자가 메고 가시밭길 가겠다 항문화가 여러분들 십자가를 맨다니까 얼마나 십자가에 대한 모욕이지 않습니까 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금뼛지 달고 철음에 의해서 이런 폼 잡고 하는 철음에 김용민이 김남국이 항문화 박주민이 다 부정선거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지금 참 선거만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이런 모든 문제를 제어하거나 너무 심하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참 사람은 끝까지 악해질 수 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볼게요